불닭쌈은 콘치즈 불닭쌈이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불닭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닭쌈을 통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라이스페이퍼 2장을 겹쳐서 불닭볶음면을 넣어주고 위에 한장 더 겹쳐서 말아줬어요 같은 방법으로 치즈, 마요네즈, 그리고 콘치즈를 추가해서 총 4가지 맛을 만들어 봤거든요 콘치즈 불닭쌈은 옥수수콘에 마요네즈, 설탕, 치즈를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주고 면과 함께 돌돌돌 말아주면 완성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아참, 불닭팽이버섯 역시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얼른 먹어볼까요? 콘치즈 불닭쌈 먼저 찰떡팽이버섯 상쾌한 소리 아안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초장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불닭삼 해드실 때 콘치즈 불닭삼도 꼭 해드셔보세요! 아셨죠? 너무 맛있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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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먹으면 안 먹으면 더 맛있어 치즈맛이 맛있다! 평소에 다 먹어야지 그리고 질투에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편 한 번 더 먹어야지 이런 가게도 질투가 많아졌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가게도 그냥 맞은 것 같네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은 것 같네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나에게 늘어난다 진짜 마지막에 너무 불쌍한거 같아요 나는 너무 불쌍한거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 어울린다 이것은 딸기맛이 정말 좋은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었을 때 소고기 통으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만족감! 그런 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 입, 두 입 정도만 먹을 수 있었던 그 크기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밸런스는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한 입 크기로 만들어서 드세요 아시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